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보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과 홍콩 IR이 마감이 되었죠. 지난주 3일 동안 진행을 했고 마감을 하고 나서 내일이면 첫날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차트와 타이밍을 봤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깨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수익은 계속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계속 장이 안 좋죠. 장이 좋지 않지만 이런 좋지 않은 장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HLB 상황을 보면 IR이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싱가포르와 홍콩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죠. 싱가포르, 홍콩에서 IR을 진행을 했고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HLB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그런 알리는 IR이 진행이 됐다. 우리나라 이틀 진행을 했고 해외에서 3일 진행을 또 진행을 한 상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첫 번째 5월 16일날 승인을 신청할 때와 같이 추가적으로 또 IR 일정을 계속해서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내용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가 아주 기가 막혀졌습니다. 지금 급락장이 한번 대폭락장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잘 소화를 시켰고 그 대폭락장을 이용해서 쌍바다까지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마치 한번 만든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키고 다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평선을 다 모아서 이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모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하다. 첫 번째로 크게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급등 급등을 한 이유는 다 있죠. 워낙에 좋은 FDA와 미팅 결과를 가지고 급등을 또 진행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한 달 이상 진행이 되었죠. 한 달 정도 조정이 진행이 되었는데 한 달 조정을 하고 쭉 끌어내리고 나서 쌍바다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평선을 다 밑으로 끌어내려서 횡보를 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고 이제 밀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6주 남았죠. 6주 이제 6주가 남아있는 상황에 한국 IR 두 번 하고 해외 IR을 세 번을 진행을 했다. 상당히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스토리가 충분히 먹힐 만한 스토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볼만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 데이터 세계 최장에서 22.1개월인데 여기에서 이제 23.8개월로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추가가 되고 그리고 뭐 HR이라든지 PFS, ORR 등등 했을 때 가남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지금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티센트릭 아바스틴의 이 왕권을 충분히 흔들고도 남을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출을 하는 상황이다. FDA 허가가 날 거냐 나지 않을 거냐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뭐 웬만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는 FD에서 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어필이 될 거고 여기에 지금 OS가 23.8개월로 더 좋은 데이터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게 한 번 더 어필이 되겠죠. 자 그리고 CRL을 받았지만 데이터 상으로 CRL을 받은 부분은 없다. 그리고 CRL을 받은 부분이 퍼실리티의 사소한 문제더라. 이런 부분이 실제로 증명이 되었죠. HLB의 이런 공지사항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FDA 미팅을 했는데 CMC 관련해서 더 이상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라고 확인이 되었고 공문을 통해서 BLA 심사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서류 제출을 강력히 공부한다. 그리고 항서제약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서제약이 어디 뭐 조그마한 듣보자 구멍가게 같은 그런 제약회사가 아니죠. 중국 최고의 항암제 기업과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아이어리를 할 때 항서제약과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크게 어필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작은 회사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봐야 통하지 않겠죠.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기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9월달에 금리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월달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또 그 다음에 되겠죠. 그런데 금리나는 반드시 진행이 되고 올해부터는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급락을 한 번 맞았는데 증시가 좀 안정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금리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쭉 끌어내려서 하반경직을 만들어주고 쌍바닥까지 잡아주고 지금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려고 하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차트를 계속 만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저가 매수를 아주 싸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밀려 내려왔지만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아주 초강심장들은 들어올 수 있었겠죠. 공포에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대폭락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10%가 빠지는데 HRB가 8% 정도면 얼마 안 빠졌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인데 4.7%밖에 빠지지 않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수에서 들어오는 개인들은 거의 없었을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런 기간 동안에 계속 주가를 갖다가 더 밑으로 내리면 이거 저가 매수 한 번 매력적인데 들어주겠죠.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을 해버린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평선이 지금 다 모인 상태에서 에너지가 한 달 동안 에너지가 모인 상태에 이제 D-Day가 6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시간이 정말로 얼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다가 조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좋은 상황이다. 여기 상황보다도 훨씬 더 허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IR이 국내 해외 IR이 두 개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이 될 텐데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협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비트코인 보면 알 수 있죠. 뭐 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난 그래도 올라가야지 하고 6만 천 달러를 돌파를 해버렸죠. 지금 지금 뭐 미사일 발사 해가지고 가자지구 폭격을 했다. 속보 이렇게 나왔지만 평온합니다.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버리죠.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가는 추세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증시는 그런 부분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는 기본적인 재료가 개별 재료 HLB 자체적인 재료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기업이죠.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진행 상황이 훨씬 더 기업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IR이 이제 국내 해외 마무리되고 첫 번째 시작되는 주가 흐름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주가를 밀고 올라간 흐름이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상당한 매력을 느껴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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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차트도 잘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게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